공부할 때 일일이 갈 때 시간이 안 갈 때 게임할 때 노래할 때 시간이 잘까 잘까 힘낼 때가 괴로울 때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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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겸윗 가슴 내 맘 바다 비껏 따라와 지금 험한 내 시간 신나는 거야 눈물 거야 빡 터질 거야 두 개 뚱뚱 찰찰 인사는 거야 공부할 때 일일이 갈 때 시간이 안 갈 때 시간이 안 갈 때 게임할 때 노래할 때 시간이 잘까 잘까 있을 때가 괴로울 때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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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드라마 우리 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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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듣고 따라와 지금부터 만들시다 신나일 거야 예쁠 거야 빵 터질 거야 두인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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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싸될 거야 신나일 거야 예쁠 거야 빵 터질 거야 두인걸스 인싸될 거야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집 쌍디잠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마 쉐리마 새해가 빠지게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 친애 유호석 가요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마음이 더 좋은 게 저희 집도 은영이 고향이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은영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덕면에 용덕초등학교 바로 옆에 집에 살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용덕분들을 또 우리 의령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우리 고향분들이 또 예뻐해 주셔야 이 가수가 뜨지 않겠습니까? 많이 예뻐해 주실 건가요? 네! 예뻐해 주실 분들 박수와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 첫 번째 곡은요 감사합니다 저희 트윙걸스와 뚬뚬차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가 미스트롯에서 공연 때 불러드렸던 어떤 곡이죠? 얄미운, 얄미운 사람 들려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포인트 하시죠? 사랑만 남겨놓고도 남가느냐 그렇죠 미련만 남겨놓고도 남가느냐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즐겨주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박수와 한숨을 흘려갑니다 박수와 한숨! 박수와 한숨! 박수와 한숨! 박수와 한숨!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와 한숨! 저희 함께 힘들어요 함께 hadeln과 부끄러워 사랑만 남겨놓고도 남가느냐 나이 가지는 사람 슬픈 음악처럼 나도 물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이런 건 덧붙여 놓고 돌아다느냐 내게 믿는 사람 미련 태운가 어뜨린 내 가슴 아픔 만지고 난 사람 정주고 만지고 사랑도 높지만 지금은 난 내가 떠나가느냐 미련의 여품을 다 돌아가고 내게 믿는 사람 사랑만 넘겨 놓고 돌아다느냐 내게 믿는 사람 슬픈 음악처럼 나도 물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저 멀리 떠나가고 내게 믿는 사람 미련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가야를 믿는 사람 미련이 된 사람 미련이 된 사람 우리의 가슴 아픔 만지고 난 사람 미련이 된 사람 미련이 된 사람 우리의 가슴 아픔 만지고 난 사람 미련이 된 사람 미련이 된 사람 감사합니다